예 여기는 청포동 도시장 앞입니다 물이 지금 허리 이상으로 골목에 다 찼습니다 오늘 빅피해가 크네요 배수 펌프가 설치되었지만 물이 워낙에 많이 차 가지고 배수 펌프까지 다 침수가 돼 가지고 펌핑이 안됩니다 예 여기는 도시장 내부입니다 완전히 침수되어서 물건이 완전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정입니다 물건이 아주 잘 외울 것 같습니다 물건이 전혀 잘 익습니다 물건이 너무 잘 익히기 때문에 물건이 아주 잘 익히면 물건이 더 익히면 물건이 더 익히면 물건이 더 익히면 아 물이 허리까지 차 가지고 걸어다니기도 힘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더 깊이 더 깊은 거 같은데 더 깊은 게 더 깊은 게 더 깊은 게 예 골목마다 물이 너무 많이 찼습니다 예 통행하기도 어렵고 이야 여기 골목에 완전 물이 찼습니다 사장님이 파eng란한 그러니까 맛있다 안그러니까 이제 나를 먹을래 사장님이랑 샤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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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서 신속한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겠습니다.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서 신속한 지원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서 신속한 지원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서 신속한 지원과 협조가 필요합니다.